안녕하세요. 섹스폰 연주자 김니나입니다. 오늘 슬로운 피스를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A21 피스를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연주를 해보니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스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제가 내는 호흡을 굉장히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연주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메탈 피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쏘거나 너무 힘든 그런 메탈의 소리보다는 약간의 하드러버 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시원한 소리 그리고 메탈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소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연주하는데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연주했습니다. 이 피스를 끼우니까 계속 연습하고 싶어져요. 소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 피스를 사용해서 제가 연주 드록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애용해주세요. life. 들어보십시오. 항상 quotes 그거 한번 봐봐요. 그리고 și, 여러분은 열 funded에 뵙 Damon. 제가 소개해 harusONGawy시kl Àladen의 해보십시klaked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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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